저장 안 된 번호네? 누구야? 아니, 아무것도. 나 전화 좀 받고 올게. 누나, 내일 3시? 콜. 항상 보던 PC방. PC방? 혹시 나랑 똑같은 패턴? 어린 왕자님? 섬세한 철부입니다. 누구랑 통화했어? 아, 아는 사람. 우리 내일 파스타 먹으러 갈까? 자기가 좋아하는 거. 내일? 내일은 좀 바빠서. 미안. 왜? 뭐 볼 일 있어? 다 알려고 하지 마. 설마 안 오겠지? 제발 오지 마. 오지 마. 너 그런 게 아니잖아. 너 그런 게 아니잖아. 설마 안 오겠지? 제발 오지 마. 오지 마. 너 그런 게 아니잖아. 혹시 터미노이터?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재밌게 게임을 해 봐. 이렇게 아픈. 내 첫사랑은. 죽었다. 둘 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